크리모티비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크리모티비라고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가 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컨텐츠는 뭘까 고민을 하다가 홈쇼핑에서 하고 있는 상품들 리뷰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좀 한번 잘 보여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방송 영상만 계속 올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크리모티비라는 이름으로 크리모라고 하는 크레이드 이모션이라고 좀 약간 거창하게 이름을 지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바로 이 상품입니다 이 상품 보이시죠? 테팔 테팔의 이 상품인데요 여기 보면은 스팀미닛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팀미닛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엄밀히 말하면 방송에서는 퀵스티머라는 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름은 뭐 뭐라 그러지 뭐 스타일러 이렇게 많이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품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선은 안내책자 여기 DT DT 7000 안내책자 보이시죠? 안내책자 사용설명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옷걸이 거치대라고 돼서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처음에 이거는 전 이거를 왜 이거 뭐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써보니까 걸어놓고 달릴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걸어놓으면 너무 좋게 잘 쓸 수 있는 옷걸이 거치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브러쉬입니다 보통 이제 다리미에 있는 구성품을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브러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솔처럼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지금 보시면 요렇게 약간 이제 패브릭처럼 되어 있어요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요렇게 안쪽이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체 가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품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다리미를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예전에 스팀팡팡이라고 그... 그... 다리미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GS9 때는 한경희 거를 많이 다렸었고 한경희 거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팀팡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테팔에 이 다리미를 한다고 제안을 받았었는데 처음에는 될까 안 될까 좀 걱정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가격이 지금 6만원 후반대로 잡혀있기 때문에 야 이거 쉽지 않겠다 그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스팀 제품들은 상당히 충동구매적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 방송 쪽으로 상당히 흐름이 빨라요 흐름이 빠르고 막 이렇게 다림질을 해 가면서 멘트를 하면서 이제는 그... 구매로 이어져야 되는 스팀에 관련된 제품들이 대부분 다 충동구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지 방송의 역할이 좀 더 큰 제품들이 요런 스팀 류에요 스팀 청소기도 그렇고 스팀 다리미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 제품들이 이 스팀에 관련된 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런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스팀에 관련된 제품들이 대부분 건조할 때 좀 많이 좀 나가요 그리고 겨울철에 그러니까 봄에 반짝 좀 팔고 뭐 4월달 5월달 그 다음에 가을 들어가서 가을 이제 막 건조할 때 그리고 쭉 추워지는 겨울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상품은 그때 약간 좀 반신반의 했었죠 그... 워낙 이 상품 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열판에 막 스팀 나오고 그런 제품들이 훨씬 더 가격이 낮은 가격에서 많이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브랜드 제품이라고 하지만 가격이 그래도 1, 2만원 더 비싸면 과연 살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잘 나가더라구요 그 매진 첫 런칭 방송 했을 때 이거를 MD들한테 다 보여주는데 MD들이 다 안 한다는 거에요 다 안 한대 근데 이제 현대홈쇼핑에서만 하겠다 근데 뭐 여러가지 다른 또 뭐 조건들이 있었습니다만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런칭을 했는데 네... 좋은 결과가 있었죠 매진을 하고 뭐 그 다음 방송 그 다음 방송 그래서 지금 한 방송을 한 10회 정도 한 거 같아요 그중에 한 6회 정도가 매진이고 지금은 또 물량이 없어서 방송을 잘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 상품 같은 경우에 글로벌 도미 시리즈에요 뭐냐면 테팔은 이제 세버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거기서 이제 글로벌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 이 모델 퀵스팀 제품류들은 글로벌 동일 판매에요 그러니까 동일 시리즈가 나가는거죠 그래서 이 상품은 이미 검증이 된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브랜드력과 그 다음에 가격에 이제 사람들이 약간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방송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싹 정리가 되는 그런 상품이었고 제품도 되게 좋아요 이게 보시면 디자인이 되게 괜찮죠 이게 보통은 우리가 이게 다리미라 그러면은 진짜로 열판 있잖아요 열판에 스팀 나오고 무선으로 되어있는 거 그거 딱 거치해놓고 뭐라 그러지 다른 다리미들도 어떻게 놔야 될지 막 고민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딱 쓸 셀프 스탠딩이 되니까 근데 대부분 테팔에서 나오는 청소기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다 셀프 스탠딩이 돼요 청소기도 스탠딩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품을 보면 이 뒤쪽에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요렇게 꼭지가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꼭지가 있어요 꼭지가 그래서 요게 있어가지고 뭐 전선이 꼬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선도 2미터라서 훨씬 뭐 쓰기시기가 편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 있어요 여기 버튼 여기 보이시나요 버튼 버튼 여기 보여요 요거만 딱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램프가 들어와요 45초입니다 45초 이제 순간 예열을 하고 나면 이제 히팅이 되는 거예요 히팅이 막 되고 그러니까 보일링 방식하고 순간 가열 방식하고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쓰던 그런 스팀 청소기나 다리미는 이만한 그러니까 보일러 통 있죠 물통에다가 물을 막 끓이는 거예요 막 끓이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대신 압은 있죠 확 촥촥촥 나가요 근데 이 스팀이 소진되고 나면 또 스팀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또 물도 얼마나 소진됐는지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일링 방식은 압이 있다 보니까 뚜껑이라든지 여러 군데 안전장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순간 가열 방식이 아무래도 만들어내는데 단가는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순간 가열 방식은 뭐냐면 이게 지금 45초 끝났어요 램프가 켜지면 쓰시면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히팅판이 있잖아요 이 판에 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면 쫙 하면은 스팀이 쫙 올라오죠 탁 대면 쫙 올라오죠 네 그래서 요렇게 스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훨씬 안전하기도 안전하지만 또 압이 안걸리니까 또 좋을 거고 제품에 그것도 물하고 전기하고 이게 같이 있는 건데 뭐라 그러지 이게 순간 가열 방식은 훨씬 좀 이렇게 제품의 안전성도 좋고 여러 면에서 쓰기가 좋다는 거 네 그래서 45초면 예열이 돼요 그래서 스팀을 쭉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잘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려면 요렇게 한번 쫙 보이려면 요렇게 샤악 카메라 카메라 샤악 하하하하 이거 재밌다 오케이 샤악 요렇게 네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이제 스팀이 쫙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앞쪽에 보시면 구멍이 7개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구멍이 7개 그래서 순간 가열 방식인데도 되게 스팀이 잘 나와요 풍부한 거 같아요 스팀의 양이 그래서 저는 쓸때 너무 괜찮았고 보통 이 앞쪽에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플라스틱인데 요건 특수 소재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에 스텐레스 판이나 아니면 열판이 붙어요 근데 열판이 붙으면 훨씬 가격은 비싸집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요거 플라스틱 소재인데 약간 열이 좀 강하게 좀 되어 있겠죠 근데 7개의 분사구가 있잖아요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이 앞쪽에 스텐레스가 그냥 히팅이 아니라 그냥 스텐레스가 붙어있으면 무슨 현상이 있냐면 물이 잘 맺혀요 여기 그래서 안 좋습니다 안 좋다기 보다는 좀 쓰기가 불편하죠 예 그래서 아마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수건 돼가지고 예 이렇게 막 고무줄로 감아가지고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보셨나 예 요렇게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스팀만 나오기 때문에 훨씬 물 맺힘 현상이 덜하고 얘가 포인트에요 예 저는 태파리 퀵 스티머를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제품의 퀄리티도 물론 좋은데요 얘가 좀 아이디어 얘가 얘가 보면은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패브릭 소재로 돼있어요 망같이 돼있어요 근데 망인데 너무 얇진 않고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쿠션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여기 딱 앞에다 끼는거에요 끼는건데 끼고 나서도 이게 스팀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는 이렇게 7개 분사구에서 나오는게 확연하게 보였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 그러지 이 앞쪽에 요 그 스팀커버 앞에서 쫙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고급스러운 옷들은 약간 스팀커버 쉬워서 하시면 너무나 괜찮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솔 그니까 패브릭 브러쉬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쫙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막 솔이 나있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 빚어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예전에 다리미 방송할 때 그거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 모피 털 있죠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기름지게 해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싹 한번 쓸어내리면서 스팀하고 살짝 탕탕탕탕 흘러주면 그게 모가 싹 살아나요 그래서 그게 정말 임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방송하고 그러면 그거만 딱 보고 사람들 고객분들이 너무나 많이 구매를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그때 좀 약간 신기하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하여튼 요렇게 쓰는 제품입니다 예 근데 그 아 요거 말씀 안 되었네요 지금 보시면은 요기 밑에 요 물통 있죠 요 물통 이렇게 빠져요 예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빠져요 예 요게 150ml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여기로 물을 넣으시면 돼요 요거 딱 여신 다음에 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닦이면 돼요 예 네 근데 보세요 켜져 있는 상태에서 물을 바로 뺐다 꼈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간 가열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에요 보일링 방식은 이렇게 못해요 끄고 끄고 나서 식힌 다음에 뚜껑 열어서 다시 물 집어넣고 뚜껑 닫고 다시 또 예열 시간을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린 거에요 답답하고 힘들고 막 그렇죠 근데 이 상품은 예 쭉 보시면 괜찮습니다 이쪽에서도 태팔 이렇게 로고 다 써있고 예 약간 이거 약간 아이언맨 같은 예 고런 느낌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박스 아 여기 있네요 스팀의 양이 지금 보면은 1분에 17g 이라고 있죠 1분에 17g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물하고 수증기하고는 부피가 1000배 차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스팀이 만들어지는 양 자체가 정말 달라요 근데 한 17g 정도면 괜찮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상품 이 DP7000 방송을 하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가 생활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아마 이런 스팀만 나오는 스팀 다리미가 방송이 잘 됐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잘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한 5-6년 전만 해도 뭔가 칼주름을 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뭔가 팍팍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장을 하나 있더라도 근데 요즘에는 그런 스타일리쉬한 부분들이 많이 좀 없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런 스팀만 나오는 제품인데도 퀄리티가 괜찮으면 고객분들이 확실히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앞으로도 계속 방송은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물량이 없어서 아마 다음달 계속 들어올 거고 내년에는 아마 또 신제품들이 막 라인업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색상도 좀 바뀔 거고 디자인도 조금 바뀌고 예 그래서 또 기억나는게 그 저기 현대홈쇼핑에서 방송할 때 1시간에 14,000개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최종 수량은 12,000개가 나갔더라구요 근데 진짜 많은 MD들이 아 다리미는 이제 좀 약간 트렌드가 좀 지났다 그리고 홈쇼핑에서 매출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또 한번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에 잘 만들어지고 또 고객들의 그런 여러가지 생활패턴들에 맞춰서 가는 제품들은 예 분명히 또 사랑받을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고 이 상품은 좀 꽤 달 것 같아요 좀 꽤 달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 상품을 뭐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음 음 아 아 뭐라 그러지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잘 달여지는지 그 다음에 뭐 뭐라 그러지 스팀은 잘 나올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걸 많이 보실텐데 음 방송에서 하는 시연은 뭐라 그럴까 음 방송에서 안 달여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 네 또 제품에 좋은 점만 뭐 해줘야 되고 예 아 이 상품이 또 무게가 한 1.15kg이에요 1.15 아니 1 그렇지 이게 150ml거든요 물을 채우면 그리고 이게 본체가 900g 이니까 아 1050 1050이네요 그러니까 1kg하고 50g이에요 그러니까 1kg 정도에요 그래서 뭐 무게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 맞어 요기쪽 보시면 여기 손잡이 있잖아요 이 위쪽부분은 좀 뜨끈뜨끈해요 막 아주 뜨거운 건 아니에요 뜨끈뜨끈해요 장판 약간 아랫목같이 찜질방 가면 그런 뜨끈뜨끈함이 있고 여기 손잡이는 안 뜨거워요 예 그래서 다림질하기 정말 편해요 다림질 한번 더 오 흐흐흐흐 그러니까 음 요런 제품이고요 약간 생활이 좀 많이 변해가면서 얘는 이제 좀 이름도 좀 바뀔 수 있어요 퀵스티머 아니면 뭐 퀵스타일러 아니면 스팀스타일러 뭐 이름도 좀 많이 바뀔 수 있고 어찌됐든 이게 좀 아마 내년에는 약간 전략적으로 방송을 할 제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저희 크리모샵 크리모티비 첫 번째 아이템으로 선정 한번 해봤어요 예 제가 하고 있는 상품 중에 그래도 제일 잘 결과가 있어서 오늘 한번 해봤고 예 앞으로 또 좋은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분들이 많아지면 또 여러가지 좋은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보신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아이템도 잘 선정을 해가지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그래도 이게 다리미 소개드린건데 다리미질을 하나도 안한 것 같아서 아 그것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예 우리 애기 입는 체육봉입니다 한번 다려볼게요 이거 지금 막 빤거거든요 근데 이 스팀은 저희가 방송을 할 때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살균 그리고 예전에도 탈취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얘는 진짜로 에드록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리기가 너무 좋아요 싹 다리고 이런 팔부분도 싹 다리면 정말 좋죠 싹 다리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팅커버 있죠 스팅커버 스팅커버를 딱 씌우시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또 자 아이드록 같은 경우에 면 소재 옷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면 소재의 옷들은 잘 다려지긴 하는데 어떤 거냐면 방송에서 보여주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다른 뭐 합성 소재의 옷들 아 요거 요거 저희 옷걸이 워치대 요거 요거 딱 문에다 걸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쫙 한번 이렇게 다려보면 되게 그렇게 다 이렇게 딱 이렇게 싹 달리면 괜찮죠 이렇게 이렇게 싹 달면 괜찮죠 다 그 단수도 쫘아악 괜찮죠 네 괜찮죠 네 저희 아들입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하하하 또 보고싶네 요렇게 그래서 음 뭐라 그럴까 음 뭐라 그럴까 뭐 다리미로 쓰시기에 정말 괜찮아요 좋은 제품이고 요 테파 퀵스티머 예 내년에도 방송 많이 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크림호 tv 화이팅